안녕하세요. 장은경입니다. JLPT 한건으로 끝내기 N4 독해 시간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볼게요. 먼저 문제 유형부터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N4 독해는 단문, 중문, 그리고 정보 검색 이렇게 총 3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각각 4문제, 3문제, 2문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단문이 지문이 4개가 나오고, 중문과 정보 검색은 지문이 각각 하나씩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자세한 유형별 설명은 뒤쪽에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유형 1, 단문입니다. 단문 문제를 푸실 때는 문제를 먼저 읽어주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이 지문에서 무엇을 가지고 와야 하는지, 무엇을 읽어내야 하는지를 파악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거든요.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문다이용. 측이 노 분쇼 요인데 시치문이 고타えてください. 다음 문장을 읽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대답은 1, 2, 3, 4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 골라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단문을 풀 때는 문제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단문을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1번 문제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왜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습니까? 료 라고 하는 건 기숙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기숙사라는 료 라고 하는 말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독해 푸실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료 생활 정도로 또는 료 생활을 시작했구나. 그런데 그걸 왜 했는지 찾아야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본문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를 찾는 문제가 되겠네요. 본문 시작해 볼게요. 여기서 잠깐 끊을게요. 자, 나는 칸고시니 나 때까라. 칸고시 라고 하는 거 간호사인데요. 간호사가 되고 나서부터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간호사 명사죠. 간호사가 되다 라고 할 때, 명산이 나루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명산이 나루 하면 명사가 되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 이 태까라 라고 하는 것도 문형인데, 동사의 태형 뒤에다가 붙어요. 그래서 태까라 라고 하면, 뭐뭐 하고 나서 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즉, 나는 간호사가 되다 와 뭐뭐 하고 나서가 합쳐졌으니까, 간호사가 되고 나서 기숙사 생활을 하짐에 마시다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다 하짐에 루. 초토 후루이데스가 조금 후루이 하면 오래되다, 낡다 라고 하는 이형 용사죠. 조금 낡았습니다만, 뭐뭐입니다만, 병원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에라비 마시다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에라부가 원형이에요. 선택하다 고르다 에라부. 자, 병원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선택했대요. 우리 문제 기억하실까요? 왜 이 기숙사를 선택을 했냐? 왜 기숙사 생활을 선택을 했냐? 그 이유를 물어보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선택했다라고 벌써 정답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우리 탐해에 체크를 해 주실 거고요. 탐해라고 하는 표현 앞에, 지금처럼 동사에 과거형이 있다면, 우리 이 탐해는 뭐뭐 때문에 라고 하는 원인을 나타내는 문형이 되는데요. 조금 딱딱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정답은 나왔지만. 뒤에 한 번 읽어볼게요. 해석해 볼게요. 최초는 그대로 읽으면 최초죠. 무슨 뜻일까요? 네, 처음에는 내 뜻이 되겠죠. 처음에는 히또리데 혼자서 후암모아리마시다 불안 후안 불안도 있었습니다만. 자, 처음과 최초 처음과 이마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쵸? 처음에는 혼자서 조금 불안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마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뒤에? 그렇죠. 반대 개념이 나오겠죠. 불안하지 않다라는 내용이 나오겠죠. 글의 흐름을 조금 파악해 주시면 빨리 읽으실 수 있어요. 정확하게. 지금은 동기나, 나니나니야, 동기들이나, 유징이라고 하는 거 우리 친구라는 뜻인데요. 친구, 조금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 타메라고 하는 표현도 조금 정중한 느낌인데, 유징이라는 표현도 토모다치보다는 조금 더 정중한 느낌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동기들이나 친구들이 치카쿠니 근처에, 어디어디에, 이루, 있다죠. 근처에 있기 때문에, 노대. 노대도 여러분, 뭐뭐 때문에라는 뜻인데, 노대도 때문에라는 뜻이기는 한데, 타메라가 조금 더 딱딱한, 좀 문어체적인 그런 느낌이고요. 노대나 까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해석은 어쨌든 다 때문에예요. 근처에 있기 때문에, 타노시구 쓰고시데이마스, 즐겁게, 쓰고스, 지내다라는 뜻이에요.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가까워서 기숙사에 들어갔고, 처음에는 조금 불안했지만, 지금은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자,また, 또라는 부사입니다. 또, 류노치카 끈이 기숙사 근처에 오키나 온생가, 아떼, 오키나 하면 큰 이라는 뜻이고요. 자, 이 오키나라고 하는 단어는 반드시 뒤에 명사를 수식해 줘야 하는 역할을 하는 품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주 옛날에 기초할 때 배웠었던 오키이라는 크다라는 이형 용사랑, 그냥 따로따로인 단어예요. 그래서 오키나가 오키나가 오키의 오타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다른 단어예요. 얘는 항상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품사입니다. 그래서 오키나 온센 하면 큰 온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큰 온천이 있어서 사이킹과 최근에는 야스미노히니 나루, 또 야스미노히 하면 쉬는 날인데, 명사니 나루가 우리 뭐였죠? 명사니 나루, 명사가 되다였죠? 그럼 야스미노히니 나루 하면 쉬는 날이 되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데, 뒤에 또가 붙었으니까, 뭐뭐하면으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동사의 사전형 뒤에 그냥 또, 동사의 기본형 뒤에 또 를 쓰게 되면, 뭐뭐하면으로 해석해 주시면 돼서, 쉬는 날이 되면, 손오 온센니 꾸노가 그 온천에 가는 것이, 단어시미 즐거움, 네 날이 마시다,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명사니 나루가 계속 등장하고 있죠? 명사가 되다, 명사가 되다,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이 사람은 왜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습니까? 그럼 정답 알고 계시죠? 간호사인데, 가까워서 기숙사 생활을 사용했다고 병원과, 그래서 정답은, 병원과 치과이까라, 병원이 가깝기 때문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타테모노와 후루이께도, 타테모노, 타, 테, 모노, 건물이 되겠고요. 건물은 후루이 하면, 오래되다, 낡다, 낡았지만, 뭐뭐지만, 야스이 싸다, 까라, 싸기 때문에, 3번, 노키아, 토모다치 노치카크니 이레르까라, 동기나, 우리 본문에서는 유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지금은 토모다치라는 표현을 썼네요. 둘 다 친구입니다. 동기나 친구, 치카쿠 근처라는 명사예요. 그래서 근처에 이레르 하면, 이루 동사를, 있다라는 동사를, 있다를 이레르로 바꾸면서, 가능의 뜻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동기나 친구들 근처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4번, 료우노치카크니, 기숙사 치카크 근처에, 큰 온센가 아루까라, 오키나 온센가 아루까라, 큰 온천이 있기 때문에가 되겠죠. 일단 가까워서 살게 되었고, 살다 보니, 혼자서 있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숙사 근처에, 큰 온천도 있었고, 뭐 이런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에, 료인 가치카이까라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우리 단문에서는 문제를 먼저 보시고, 본문으로 들어갈 거라서, 문제 먼저 읽을게요. 빵 고조우 노 견각구니 입구 도키, 나뉘오, 못되이까나케레바 나리마세인까? 빵 공장 견학에 갈 때, 무엇을 못되이구, 가지고, 입구, 가다, 가지고 가지 않으면 안 됩니까? 즉,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를, 신경 써서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할까를 생각하면서, 본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라이시우, 팡 고조우 노 견각구니 익키마스. 고생 9시니, 코코 슈바츠시마스. 여기까지, 라이시우, 다음 주에, 빵 공장 견학에 갑니다. 빵 공장 견학을 갑니다. 오전 9시에, 여기를 슈바츠시마스. 출발합니다. 오벤토와, 오벤토 도시락이죠. 오벤토와, 고조 노 히토가 요이 십테크레마스. 도시락은, 뭔가 물건이 나오면 한번 써봐야 돼요. 도시락은, 고조 노 히토가, 공장 사람이 요이 십테크레마스. 요이 슬, 라고 하는 거, 준비하다 라는 뜻이고요. 테크레마스라고 하는 건, 어떤 동작을 해주다 라는 뜻인데, 공장 사람이 도시락을 준비해 줍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이슈니, 쇼크도 데 타베마스. 함께 식당 데, 어디 어디에서 타베마스, 먹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도시락은 준비할 필요 있을까요? 못돼 있고, 가지고 갈 필요 있을까요? 공장 사람이 요이 십테크레마스, 준비해 준대요. 그러니까 도시락은 가지고 가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음, 다음, 놈이 모노와, 놈이 모노, 마실 것이 되겠네요. 음료수 같은 거, 마실 것, 읽겠습니다. 놈이 모노와, 지붕인데, 못돼 잇때 쿠다사이. 마실 것은, 지붕인데, 스스로, 못돼 잇때 쿠다사이. 가지고 가 주세요. 그럼 여러분, 마실 것은 가지고 가야겠네요. 코조 데와 샤싱와 토레나이노데, 카메라와 못돼 잇때와 잇게마센. 공장에서는 샤싱와 사진은 토르가 찍다인데요. 토르가 찍다. 그런데 토르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토레루로 변했어요. 그럼 찍을 수 있다 하면 토레루인데, 찍을 수 없다는 거죠. 왜? 나이라는 부정어가 있으니까. 토르의 나이노데,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사진은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카메라와 못돼 잇때와 잇게마센. 카메라는 가지고 잇때와 잇게마센. 여러분, 태와 잇게마센 밑줄, 태와 잇게마센, 뭐뭐 해서는 안 됩니다. 나니나니 태와 잇게마센 하면, 금지 표현이에요. 금지, 뭐뭐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카메라는 못돼 잇고 가지고 가다. 못돼 잇때와 잇게마센. 가지고 가서는 안 됩니다. 카메라, 어차피 가지고 가도, 공장에서는, 사진을 찍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는, 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계속 갈게요. 아, 아, 소레까라, 카사 오 와스레나이데 쿠다사이. 아, 그리고, 그리고, 라고 해석해 주시고, 첨가예요. 첨가, 그리고, 더 있다는 거예요. 할 얘기가, 카사, 우산을, 와스레루 하면, 있다, 두고 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나니나니, 나이데 쿠다사이,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나이데, 쿠다사이, 뭐뭐하지 말아주세요. 뭐뭐하지 마세요. 니까요? 우산을 잊지 말아주세요. 우산, 우산을 잊지 말아주세요. 마스오 오리 테까라, 버스를 내리고 나서, 마스오 오리루가 버스를 내리다고요. 테까라라는 표현은 뭐뭐하고 나서, 라는 뜻이니까, 버스를 내리고 나서, 스코시, 조금, 아루키마스, 걷습니다. 아루쿠, 걷다 되겠습니다. 아메가후루 까모, 시레마생까라네, 아메가후루 까모, 시레마생까라네, 비가 내리다, 아메가후루인데, 까모시레마생, 이라고 하는 문형이 나왔네요. 까모시레마생, 하면, 뭐뭐, 일지도, 모릅니다. 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까라는 이유니까, 비가 내릴지도 모르니까요, 우산은 잊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 정답은 우리, 마실 것이랑 우산을 챙겨야겠네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번, 판코조 노 견각구니 공장 갈 때 가지고 가야 하는 거 골라주시면 되죠. 1번, 도시락과 카메라,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것들만 모아놨고요. 2번, 벤토는 아니지만, 노미모노는 맞는데, 두 가지가 다 맞아야 되니까. 3번, 카사, 카사 우산과 카메라, 카메라는 안 되죠. 4번, 카사또, 노미모노, 카사도 맞고요. 노미모노, 마실 것도 맞아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3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하와이니 고가츠, 이시빌은 여러분 하츠카라고 읽어요. 하츠카니 익히다이데스. 고가츠, 시빌은 토오카라고 읽습니다. 고가츠 토오카니, 오후쿠 20만 엔의 기쁘고, 비즈니스 클래스에 가히다이데스. 이크라니 나리마스까? 하와이에 5월 20일에 가고 싶습니다. 5월 10일에 왕복 20만 엔 티켓을, 비즈니스 클래스로 사고 싶어요. 얼마가 되겠습니까?가 문제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얼마를 내야 하냐를 물어봤을 때는, 옆에 잘 메모를 하면서, 읽어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회사는 카이샤지만, 앞에 무슨 무슨 회사, 무슨 무슨 이런 무역회사, 항공회사 이런 말이 있으면, 가이샤로 변해요. 코오쿠 카이샤가 아니라 코오쿠 가이샤라고 되어 있는 거고, 이 항공회사는 콕사이센 국제선 비즈니스 클래스로, 7일 전까지 오우쿠키뿌라고 하면 왕복 티켓, 왕복표를 카에박 사면, 료킹 요금을 35% 싸게 하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다시, 7일 전까지 왕복 티켓 사면, 왕복표를 사면 35% 가격이 다운된대요. 코노요나 왕복 티켓 사비스오 옥고나우 노와, 이러한 코노요나 이러한 왕복 티켓 사비스, 할인 서비스를 옥고나우라고 하는 거 행하다 라는 동사인데요. 이런 할인 서비스를 행하는 것은, 코오쿠 나이 노 국내의 코오쿠 가이샤도 시대와, 국내의 항공회사 또 시대와, 뭐뭐 로서는 하지메테 데스 처음입니다. 호카노 그 밖에 다른 항공회사도 그 밖에 호카노 명사 체크하실까요? 호카노 명사 다른 그 밖에 명사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호카노 코오쿠 가이샤, 그 밖에 다른 항공회사들도 도요 노 와리비키오, 하지메우 요테데스. 자, 여러분 도요라고 하는 거 동, 양 이거든요. 같은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같은, 똑같은, 비슷한 이런 뜻입니다. 비슷한 와리비키, 할인을 하지메로 시작할 요테데스 예정입니다. 자, 그럼 핵심은 뭐냐면 7일 전까지 왕복표를 사셔야 되고, 그러면 35%가 다운된다. 요게 핵심이었죠. 문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하와이에 5월 20일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티켓은 5월 10일에 왕복으로 20만엔짜리 티켓을 구매를 할 거예요. 그쵸? 그럼 우리 본문에서는 7일 전까지, 출발 7일 전까지 샀을 때 편도는 안 되고, 왕복으로 샀을 때 몇 프로 할인? 35%가 할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사람 다 본문의 내용과 다 부합되는 거라서 35%를 할인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나머지는 계산만 하시면 돼요. 자, 20만엔짜리를 35%를 할인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35% 할인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그렇게 곱해 주시면 7만엔이 할인이 되는 거죠. 20만엔에서 7만엔을 빼주시면 13만엔이 돼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독해 필수 표현 시작해 볼게요. 먼저 문형부터 확인하실 건데요. 탐해, 노대, 까라. 이렇게 보시면 전부 세 가지가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 적혀져 있는데요. 네, 실제로 나니나니 탐해, 나니나니 노대, 나니나니 까라가 전부 다 원인과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이 맞습니다. 굳이 조금 따지자면 탐해 같은 경우는 조금 딱딱한 문어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노대랑 까라 중에서도 노대가 조금 더 정중한 느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텐데요. 해석하실 때는 그냥 원인과 이유, 뭐뭐라서, 뭐뭐때문에 해석해 주시면 문장을 읽어내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음, 나니나니 또시대 하면 뭐뭐로서라는 뜻인데 뒤에 이렇게 와가 붙어서 조금 강조하는 느낌으로 뭐뭐로서는 이렇게도 사용이 되어진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인과 이유를 나타내는 문형들은 반드시 익히고 시험장 들어가셔야 돼요. 어휘 함께 보실 건데요. 최초, 사이쇼.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할 때 처음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고, 처음과 지금을 비교하면서 본문에서는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마 하면 지금, 그렇죠? 이마, 지금. 그 다음 최근 하면 사이킹이 되겠네요. 최초는 사이쇼, 최근은 사이킹 체크하시고 친구가 두 개가 나왔는데요. 유징도 친구고, 토모다치도 친구고 두 가지가 나왔어요. 우리 해석은 그냥 친구로 해 주시면 되는데 조금 더 정중한 느낌으로 갈 때 우리 유징이라고 한다라는 것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동기, 도기. 넘어갈게요. 혼자서 하면 힛돌이 대가 되겠고, 혹시 여러분, 둘이서 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훗다리 대가 되겠죠? 두 사람, 둘 명 할 때는 훗다리라고 하니까 훗다리 대. 이 조사대라고 하는 게 자주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는데 한 사람 이서, 두 사람 이서, 즉 혼자서 둘이서 이렇게 단위를 결정할 때 조사대를 쓰고요. 만약에 민나대 라든가 아니면 카소크대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면 우리 가족이, 가족끼리, 민나대 우리 모두 다 같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스스로는 지부인데 해주시면 되겠죠? 혼자서는 힛돌이 대, 스스로 무언가 할 때 스스로는 지부인데 자, 그 다음 싸게 하다는 야스쿠스루인데 스루 동사는 이제 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야스이에서 이가 쿠로 바뀌면서 싸게가 되었어요. 그래서 싸게 하다, 야스쿠스루 이렇게 그럼 비싸게 하다는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비싸게 해서 팔자, 야스쿠스루 여기는 타카쿠스루가 되겠죠? 타카쿠스루, 비싸게 하다, 싸게 하는 건 야스쿠스루 자, 그 다음 할인은 와리빗기가 되겠습니다. 싸게 하는 건 결국 할인이죠? 와리빗기라는 단어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잘 체크해 주세요. 네, 여러분 저희 오늘 단문 함께 공부해 보셨는데요. 어휘랄지 아니면 문형 같은 것들 꼼꼼하게 공부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